지금부터 아시아의 명문, 세계의 중심을 지향하는 제주대학교의 강점 및 입학 전형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세계가 찾는 대한민국의 보물 제주도, 제주만큼 가고 싶은 대학 제주대. 이곳 제주의 미래를 책임지는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대학교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환경과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초인류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주대학교가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교육환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과 산업체를 연결하는 링크플러스 사업에 선정되어 산업현장 밀착형 산업체 수요 인재 양성하고 있으며, 교육 여건에서는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글로벌 교원 양성을 위하여 해외 교육실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국책사업을 유치 운영하면서 다양한 학생들에게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반은 취업률 거점 국립대 2년 연속 최상위권, 간호사 국가시험 5년 연속 100% 합격 등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전국 최저 수준인 연 378만의 등록금을 유지하고 있으며,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2016년에 6개국 7개 대학 167명 파견 진리 프로그램 운영 외국 교류대학의 15주에서 18주 파견 어학연수 실시 해외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가 보유한 초인류 연구 역량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광생물학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이룩하신 송필순 교수, 동물복제, 줄기세포 분야의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신 박세필 교수 등 훌륭한 연구진과 교수들은 제주대학교의 자랑입니다. 제주대학교는 나아가 차세대 신성장 동력 연구와 개발을 통하여 대학의 미래를 담보할 추진력을 계속 확보해 갈 것입니다. 이제부터 2018학년도 제주대학교 신입학 전형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수시모집 주요사항입니다. 모집인원은 총 1,299명이며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실기위주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전형 간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학생부교과 반영 방법 중 일반학생 1전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모집단위는 학생부교과 성적 100%로 선발하며 음악학부는 실질 반영 비율은 학생부교과 14%, 실기 86%로 선발합니다. 야간 모집단위, 음악학부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며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부교과 반영 방법 중 지역인재전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모집단위는 학생부교과 성적 100%로 선발하며 체육교육과 실질 반영 비율은 학생부교과 46%, 실기 54%로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며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부교과 반영 방법 중 지역통합전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모집단위는 학생부교과 100%로 선발하며 야간 모집단위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며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기 위주 반영 방법 중 예체능 특기자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으며 입상실적과 실기 비중은 화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관한 설명입니다. 인문대학의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사회과학대학의 행정학과입니다. 국어, 수학, 가, 나, 영어, 탐구, 사탐, 과탐, 직탐 영역 중 일반학생 1 전형은 상위 2개 영역 합 9등급입니다. 행정학과의 경우 8등급입니다. 지역인재전형은 상위 2개 영역 합 7등급입니다. 행정학과의 경우 6등급입니다. 한국사는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나, 수능 성적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경상대학의 경영학과, 회계학과, 관관경영학과입니다. 국어, 수학, 가, 나, 영어, 탐구, 사탐, 과탐, 직탐 영역 중 일반학생 1 전형은 상위 2개 영역 합 9등급입니다. 지역인재전형은 상위 2개 영역 합 7등급입니다.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중 그 외의 모집단위입니다. 국어, 수학, 가, 나, 영어, 탐구, 사탐, 과탐, 직탐 영역 중 일반학생 1 전형은 상위 2개 영역 합 9등급입니다. 지역통합전형은 상위 2개 영역 합 10등급입니다. 사범대학의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수학교육과입니다. 국어, 수학, 가, 나, 영어 영역 중 일반학생 1 전형은 3개 영역 합 9등급입니다. 지역인재전형 3개 영역 합 7등급입니다. 단, 수학교육과는 수학과형을 필수 반영합니다. 사범대학의 사회교육과, 지리교육전공, 윤리교육과입니다. 국어, 수학, 가, 나, 영어 영역 중 일반학생 1 전형은 상위 2개 영역 합 6등급입니다. 사범대학의 컴퓨터교육과입니다. 국어, 수학, 가, 나, 영어 영역 중 일반학생 1 전형은 상위 2개 영역 합 8등급입니다. 사범대학의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 전공입니다. 국어, 수학, 가, 나, 영어, 사탐 영역 중 일반학생 1 전형은 사탐 포함 상위 3개 영역 합 9등급입니다. 사범대학의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전공 및 생활교육 전공입니다. 국어, 수학, 가, 나, 영어, 과탐 영역 중 일반학생 1 전형은 과탐 포함 상위 3개 영역 합 9등급입니다. 사범대학의 체육교육학과입니다. 국어, 수학, 가, 나, 영어 영역 중 지역인재 전형 상위 2개 영역 합 8등급입니다. 해양과학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입니다. 국어, 수학, 가, 나, 영어, 탐구, 사탐, 과탐, 직탐 영역 중 일반학생 1 전형 상위 2개 영역 합 11등급입니다. 지역통합전형 상위 2개 영역 합 12등급입니다. 이때 식품영양학과, 생활환경복지학부 제외하고 수학 나형 응시자는 1등급을 하향해서 반영합니다. 즉, 수학 나형의 2등급을 받은 경우 3등급으로 계산됩니다. 공과대학의 전기, 전자, 전파정보, 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전공, 건축학 전공입니다. 국어, 수학, 가, 나, 영어, 탐구, 사탐, 과탐, 직탐 영역 중 일반학생 1 전형은 수학 포함 상위 2개 영역 합 9등급입니다. 지역인재전형 수학 포함 상위 2개 영역 합 8등급입니다. 이때 수학 나형 응시자는 1등급을 하향해서 반영합니다. 즉, 수학 나형의 2등급을 받은 경우 3등급으로 계산됩니다. 공과대학 중 그 외 모집단위입니다. 국어, 수학, 가, 나, 영어, 탐구, 사탐, 과탐, 직탐 영역 중 일반학생 1 전형은 수학 포함 상위 2개 영역 합 9등급입니다. 지역인재전형은 수학 포함 상위 2개 영역 합 8등급입니다. 이때 수학 나형 응시자는 1등급을 하향해서 반영합니다. 즉, 수학 나형의 2등급을 받은 경우 3등급으로 계산됩니다. 교육대학 초등교육과입니다. 국어, 수학, 가, 나, 영어, 탐구, 사탐, 과탐, 직탐 영역 중 일반학생 1 전형 및 지역인재전형은 4개 영역 합 9등급입니다. 수의과 대학, 수의예과입니다. 국어, 수학, 가, 영어, 과학탐구 영역 중 일반학생 1 전형, 지역인재전형, 수학, 가 포함 상위 3개 영역 합 6등급입니다. 간호대학 간호학과입니다. 국어, 수학, 가, 나, 영어, 탐구, 사탐, 과탐, 직탐 영역 중 일반학생 1 전형 및 지역인재전형 상위 3개 영역 합 9등급입니다. 학생부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반영 요소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며 비교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반영 교과는 일부 교과목을 반영하되 초등교육과의 경우 모든 교과목을 반영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며 활용지 화면과 반영 비율을 확인해 주세요. 1학년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역사, 도덕, 과학을 인문사회계열, 체육계열의 경우 2, 3학년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역사, 도덕, 자연계열의 경우 2, 3학년의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예능계열은 2, 3학년의 국어, 영어, 사회, 역사, 도덕이 반영됩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반영 방법 중 일반학생 2전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는 서류평가 100%, 2단계는 서류평가 50%, 면접 50%로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사회통합,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 출신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서류평가 100%로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반영 방법 중 평생학습자, 재직자 2전형은 서류평가 100%로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반영 방법 중 평생학습자, 재직자 1전형은 서류평가 100%로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입니다. 이때 자기소개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통문항 3문항과 대학자율문항 1문항, 총 4문항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진행 순서는 대기실을 입실하면 본인 확인 및 진행사항 안내를 받고 가번호 추첨에 의한 순서대로 면접실에 입실하여 10분 내외로 면접을 진행 후 퇴실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영역은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성, 인성공동체 기여도입니다. 전공적합성은 전공관심도, 기초지식 및 학업역량, 전공관련 활동을 평가하며 서류 40%, 면접 30%를 반영합니다. 자기주도성은 목표지향과 도전정신, 문제해결능력, 성실성, 리더십을 평가하며 서류 30%, 면접 30%를 반영합니다. 인성공동체 기여도는 인성과 공동체 기여를 평가하며 서류 30%, 면접 40%를 반영합니다.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각 1개씩 모집단위별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시 전형 일정 중 원서 접수는 2017년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음악학부, 미술학과, 체육교육과 실기고사는 11월 17일이며 체육학과 면접고사는 11월 20일, 일반학생 2 전형 면접고사는 11월 24일입니다. 합격자 발표일은 12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다음은 2017학년도 제주대학교 정시모집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모집인원은 총 1,086명이며 나군 435명, 다군 651명을 선발하며 나·다군 모집단위에서 각 1개 모집단위에 지원 가능합니다. 나·다군입니다. 체육교육과, 체육학과, 음악학부를 제외하고 학생부 50%, 수능 50%로 선발하며 실질 반영 비율은 화면과 같습니다. 체육교육과, 체육학과, 음악학부의 선발 방법입니다. 다군입니다.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부를 제외하고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부의 선발 방법입니다. 다음은 수능성적 반영 영역입니다. 활용지표는 100분위 점수이며 한국사는 반드시 응시해야 하나 수능성적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전공, 수학교육과,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체육학과, 수의예과, 음악학부,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부를 제외하고 국어, 수학은 가, 나, 형 중 한 과목, 그리고 영어, 탐구는 사탐, 과탐, 직탐 영역 중 한 과목 응시한 수험생은 지원 가능합니다.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전공입니다. 사회탐구를 반드시 응시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수학교육과, 수의예과입니다. 수학가형과 과학탐구를 반드시 응시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전공 및 생활교육전공입니다. 과학탐구를 반드시 응시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체육학과는 국어, 수학, 가, 나, 영어만 반영되며 음악학부,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부는 국어, 영어만 반영됩니다. 수능성적 반영비율입니다. 회계학과 및 초등교육과를 제외한 인문사회계열, 체육교육과의 경우는 국어 30%, 수학 20%, 영어 30%, 탐구 20%로 반영됩니다. 패션의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생활환경복지학부, 간호학과를 제외한 자연계열, 공학계열의 경우는 국어 20%, 수학 30%, 영어 30%, 탐구 20%로 반영됩니다. 반영방법에 차이가 있는 학과의 경우입니다.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있다면 자세히 봐주십시오. 가산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학교육과, 패션의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생활복지학부, 수의예과를 제외한 자연계열, 공학계열에 지원한 학생의 경우 수학가형 환산점수의 10%를 가산적용받습니다. 단, 공과대학은 환산점수의 15%를 가산적용받습니다. 수학교육과,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패션의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생활환경복지학부, 수의예과, 간호학과를 제외한 자연계열의 지원한 학생의 경우 과학탐구 환산점수의 10%를 가산적용받습니다. 학생부 성적 반영방법입니다. 반영요소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며 비교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반영교과는 일부 교과목을 반영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며 활용지 화면과 반영비율을 확인해 주세요. 1학년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역사, 도덕, 과학을 인문사회계열, 체육계열의 경우 2, 3학년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역사, 도덕 자연계열의 경우 2, 3학년의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예능계열은 2, 3학년의 국어, 영어, 사회, 역사, 도덕이 반영됩니다. 정시 전형 일정 중 원서 접수는 2017년 12월 30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 나군 실기고사는 2018년 1월 15일이며 다군 실기고사는 1월 22일입니다. 합격자 발표일은 2018년 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제주도학교 캠퍼스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